대한 성서공예는 서울광염교회 후원으로 아이티와 콩고, 라오스, 부른디, 칠레 등 5개 나라에 총 2만 5천9백여부의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성경은 아이티의 아이티어 성경과 불어 성경 6,600여부, 콩고의 불어 성경 3,400여부, 라오스의 라오어 성경 1,900여부, 부른디의 키룬디어 성경과 불어 성경 6,400여부 등입니다. 서울광염교회 성경 반포사역 담당인 최규환 목사는 성경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